총 공사비 7,500억 원. 5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성된 오페라 하우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지붕은 32미터 높이에서 바다로 빠져드는 사선 모양이었는데 지붕인 동시에 누구나 걸어 올라가는 산책로였다. 고고하고 근엄한 여느 도시의 오페라 하우스와는 달리 친근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페라 하우스는 노르웨이 대성당이 지어진 이후 700년 이래로 가장 큰 문화시설로 평가된다. 내부는 숲의 나라답게 갈색 참나무로 만들어졌다. 지붕을 포함한 외벽이 극단적인 직선이라면 내부 공연장은 직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원형이었다.